100일 동안 저와 함께 하시죠. 돈 버는 주식투자 기초부터 실전 완성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러한 주식투자의 기초를 다지고 스스로 성공하는 주식투자 방식을 터득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민수의 경제토크 엔터주 얘기하겠습니다.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님 함께합니다. 엔터주 정말 최근에 하락한 거 보면 방송하는 오늘은 강하게 주가가 반등이 와서 다행히 생각했는데 최근에 빠진 거 보면 정말 무시무시해요. 수익률 현황 체크할게요. 확실히 수급이 다 돌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유동성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제한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고 엔터주 철저하게 소외됐고요. 고점 대비 엔터주도 거의 40% 넘게 빠졌습니다. 가장 우량한 하이브나 jrp 모두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여전히 연간 1월 초 연초 대비해서 딱 엔터 미디어 쪽에 플러스 난 종목 cj enn만 수익률이 플러스 났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마이너스인데 하이브 15% jrp가 유독 컸습니다. 27% sm 20% 그렇죠. 연초 기준으로. 상당히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결국은 펀더멘탈의 문제가 있냐 펀더멘탈에는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좀 단기간에 작년 23년도 연초부터 상당히 좋은 측면도 있었고 이 주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정된 유동성 안에서 반도체 워낙 강했고 반도체가 주춤한 사이에 정부에서 pbr 밸리업이라고 해서 그거 관련된 주식들이 올랐는데 그러면 주식 자체가 결국은 미래성장에 대한 꿈을 먹고 사는 사업인데 정부의 저 pbr 관련된 주식으로 오른 보험주 증권주 은행주 지주사 카드사 이런 회사들이 과연 저는 자동차는 좀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회사들이 과연 성장성이 있냐 저는 전혀 좀 성장성이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의 pbr 쪽으로 솔링 현상은 다시금 정상화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엔터주 현황 체크할게요. 그러면 엔터주가 엄청 많이 빠졌는데 이유는 사실 있긴 하죠. 왜냐하면 앨범 판매가 줄어들면서 기대치보다 사실은 그전에 우리 공정위가 앨범 판매 이런 거에서 담밭행위 이런 거 하면 조사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부터 좀 판매량 이런 것들이 이전 같지 않게 좀 조사 나오면 주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영향이 있다가 중국에서의 판매량이 감소하고 이러면서 사실은 jip 같은 경우가 타격을 받았고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 영향이 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회복될 거라는 거잖아요. 현황 체크하겠습니다. 판매량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딱 가장 최근 따끈따끈한 1월달 데이터를 보면 앨범에서 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2%에 불과하고요. 그 12%조차도 jip하고 지금 yg하고 sm 같은 경우는 10%가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sm 같은 경우가 좀 비중이 높아서 전체 평균 랜값이 12%인데 상당히 낮고요. 중국이 낮은 대신에 그러면 다른 나라에서는 수출을 못하고 있냐. 미국이 61%고 유럽이 52% 일본이 42%씩 성장하고 있고요. 동남아 역시도 35%씩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모두 증가하고 있고요. 이 앨범 판매가 줄어든다는 거는 전체 매출 감소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앨범에 한정된 매출의 일부 포지션이 줄어든다는 거고요. 그거 관련돼서도 중국 관련된 부분이 줄어든 거를 다른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일본이 벌컵을 해주고 있고요. 그걸 숫자로 나타내줘야죠.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1월달 판매량 보시면 하이브가 78만장을 팔았고 JYP가 148만장을 팔았는데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신규로 나온 그룹이죠. 투어스가 28만장, 세븐틴이 18만장, 뉴진스가 7만장,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6만장 골고루 늘어나는 추세로 다시 바뀌고 있고요. JYP가 역시나 압도적으로 1등을 했는데 148만장 1월달에 팔았는데 엠믹스 미니 2집이 74만장을 팔았고요. 잇지 정규 2집이 55만장, 스트레이키즈는 구버 포함해서 15만장. 그래서 골고루 지금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고요. SM 같은 경우는 NCT 127이 독점해서 지금 13만장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판매량 관련돼서 지금 좀 포인트가 제가 또 좋아하는 그룹 중에 하나인데 큐브엔터의 아이들이라고 있습니다. 여자아이들. 여자아이들. 여자아이들이 지금 정규 2집 신규 앨범이 나왔는데 이게 지금 전작 누적 판매량을 초과하는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거든요. 발매 3개월 만에 기존의 전작인 구보도 늘어났고요. 유튜브 업로드 영상에 코어팬덤 좋아요하고 좋아요 구독하는 횟수도 증가했고요. 스포티파이의 월간 청취자 수까지 같이 골고루 다 늘어난 거죠. 그러면 하이브나 JYP나 SM이나 이런 속한 아티스트들이 지금 소위 말하는 코어팬덤 그다음에 스포티파이 월간 청취자 수 유튜브 업로드의 업로드 수 그리고 앨범 판매량 구보 증가세가 어떤 추세냐.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는 방탄소년단이 1월달에 지금 28% 정도 증가했고요. 세븐틴이 23%, TXT가 32%, NIF는 49%, 르세라핌이 42%, 뉴진스가 105%로 1월달 월간 청취자 수가 평균적으로는 아티스트별 평균이 대략 한 50% 가까이 되고요. 상당히 큰 폭으로 다시 늘어나고 있고요. 우상향 트렌드가 나오고 있죠. JYP는 미국에서 지금 판매량 2위 기록한 BTS도 제치고 K-POP 최고 IP로 인정받은 스트릿 퀴즈. 스트릿 퀴즈가 역시나 1월달 저조한 실적을 딛고 확실한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유튜브 소위 말하는 코어팬덤은 43% 증가했고요. 스포티파이 월간 청취자 수는 15% 정도 증가하면서 구매 강도와 팬덤 규모 모두 증가했고요. SM은 에스파가 지금 유의미한 숫자가 나오고 있는데 스포티파이 1월 월간 청취자 수가 동월 대비 85% 증가했고요. 유튜브 관련된 코어팬덤이 143%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하게 중국 판매량하고 연관지는 것도 상당히 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결국은 앨범은 소위 말하는 3년차 미만의 저연차 아티스트한테 조금 중요한 지표가 될 거고 앨범이 커지면 결국 공연하고 음원으로 확대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연과 음원의 큐가 중요한데 공연의 큐 확장은 이루어지려면 당연히 공연 규모나 횟수의 측면에서 저연차보다는 고연차 아티스트가 압도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 고연차 아티스트의 공연이 쏠림 현상도 지금 저연차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미 르세라핌이나 뉴진스나 지금 스트레이키즈나 5년차 이상 된 스트레이키즈 트와이스를 제외한 르세라핌, 뉴진스, SMM, 라이즈 이런 친구들도 3만 이상의 도움에서 지금 공연할 그 정도의 캐파를 갖췄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잘못 우려가 나온 측면이 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꼼꼼히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1월 달에 이제 음반 판매가 줄어든 건 팩트 자체는 사실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음반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봄, 여름, 연말로 가면서 이제 공연이 늘어나면서 그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는 거고 다만 이제 증권사에서도 좋게 봅니다만 음반 쪽의 판매량 부진을 이익 전망에 반영해서 평가를 대체적으로 조금씩 내리는 분위기이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공연하고 그다음에 해외 프로젝트 있잖아요. jrp는 비처가 벌써 데뷔했고 하이브도 그런 프로젝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비처 얘기는 없습니까? 그게 의견이 좀 상당히 갈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의견이 좀 갈리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시작한 지 지금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좀 더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이브 같은 경우도 2분기부터 A2K하고 캐치하이 그리고 플레디스 그룹 산하에 있는 아일리시라고 그 세 개가 아마 본격적으로 2, 3분기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규 아티스트에 대한 모멘텀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이제 또 BTS가 이제 완전체가 이제 컴백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다군데 갔거든요. 그렇죠. 25년도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마 선반영 되죠. 그러니까 이제 벌써 제대하는 사람 맞습니다. 지인이 먼저 제일 먼저 간다. 제대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슬슬 컴백 얘기가 그렇죠. 맞습니다. 올해 이제 하반기 되면 선반영 하니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엔터주는 정말 너무 많이 빠졌을 텐데 그렇죠. 기대감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빠졌고 반등이 지금 오는데 엔터주 가운데 김지훈 대표님 탑픽은 네. 저는 여전히 JYP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JYP 여전히 JYP니까 제일 많이 빠진 게 JYP인데 지금 가격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그러니까 12개월 지금 PER이 엔터주가 보통 30배를 왔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올해 12개월 포워드 PER로는 지금 15배까지 빠졌거든요. 평균 PER에 반토막 이상 났는데 이게 재미난 게 JYP가 2020년에 트와이스가 앨범 판매 피카웃 우려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를 다 뭘로만 했냐면 21년도에 콘서트 월드투어 콘서트로 두 배 넘게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중국 관련돼서 계속 노이즈가 나오는 거는 서구권 미국이나 유럽으로 팬덤 확대되는 과정 중에 있는 일종의 진통이라고 보고 있고요. JYP 같은 경우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금 계속 현지화 아티스트가 끝이 아니거든요. 중국 보이그룹 C 프로젝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지화 프로젝트는 이제 시작이다. 그러니까 기존의 아티스트 그냥 외국인 한 명 끼워넣는 거에서 아티스트 플랫폼 자체를 하는 거고 가장 큰 미국의 지금 리퍼블 코리아에서 얘기했듯이 JYP가 하는 SM이 하는 YG가 하는 JYP는 아마 올해 중국 중국 보이그룹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 프로젝트 중국 보이그룹 C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그게 아마 24년도 중반이면 아마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1월 달에 판매된 이치나 엠믹스의 앨범 판매량 감소는 시장 우려가 너무 과도하다고 보고 있고 아까 공연이라든지 굿즈 상품 md 상품 그다음에 지적재산권 ip 이게 다 하나에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공연이 폭증할 거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반 또한 역시나 연간으로는 아마 20개 이상 발매될 것으로 보여서 1월 달 판매 아마 하이브 재치고 최고치 찍었지만 하이브와 거의 유사한 정도의 수준으로 음반 신규로 앨범 발매하는 건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적 중에서 가장 기대하는 거는 스트레이 키즈의 월드투어입니다. 그래서 아까 트와이스 2020년 사례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이 키즈가 아마 월드투어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히트를 쳤거든요. 지금. 그래서 미국이 끝이 아니라 유럽이랑 동남아시아 가려고 하는데 유럽에서 아마 공연 지역에 굉장히 여러 가지로 되게 추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미국이랑 유럽의 소위 말한 파트너 협력사가 라이브 네이션이라고 이쪽이 파트너십 하는 게 기존보다 수익구조가 상당폭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관련돼서도 기대감을 갖고 있고 J.I.P. 24년도 한 번 그 신규 일정 한 번 보시면 일단 1분기에 지금 아 일단 2분기에 스트레이 키즈가 컴백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트와이스가 미국에서 싱글 앨범이 1분기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있지 지금 미니 8집 나왔고요. 지금 그리고 엣믹스 엣믹스 이거 엣지하고 엣믹스 지금 이 미니 8집과 2집 앨범에 대한 그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니즈가 2분기에 컴백 예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신규 프로젝트입니다. 라우드라고 보이그룹 6월 달에 데뷔 예정이 있고요. 그래서 프로젝트 C 보이그룹 이거는 중국에서 지금 2분기에 진행 예정이고요. 넥스지라는 프로젝트도 지금 1분기에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8개에서 10개가 신규로 지금 나오는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오프라인 행사는 트와이스가 지금 멕시코 브라질 지금 중남미에서 지금 연 2회 이상 공연 예정돼 있고요. 일본에서도 역시나 4회 이상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활발하게 또 하는 게 지금 이즈가 대략 한 총 합쳐서 30회 이상 돔토급 이상의 콘서트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하이브와 견줄만큼은 jyp가 공연 매출이 상당히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jyp는 지금 한 12개월 선행 eps 라면 4,500원 이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30배 정도 잘 갈 때는 사실은 하이브 같은 경우는 40배 주고 jyp는 30배 정도 줬는데 지금은 이제 밸류를 조금 더 워낙 주가 빠지니까 낮춰 잡은 것 같아요. 그만 맥스 한 3 맥스 평균 30배는 볼 수 있다? 네. 지금 그렇죠. 지금 한 15배 16배니까 정상적인 수준을 받으면 30배 이상 받아야 되지 않나요. 왜냐하면 지금 올해하고 내년에 실적 추정치가 계속 일부 꺾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6,600억 매출이 2천억이니까 작년 대비 매출은 대략 한 17% 영업이 같은 경우도 한 15% 이상. 그러니까 올해 사상 최대의 매출가 이익 찍었는데 거기서 더 15%, 20% 성장하는 그림이고 내년에는 7,500억 매출에 영업이 2천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그리는 그림이니까 역대 아마 최저 수준으로 PR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30배 이상을 받으려면 그 이상의 뭔가 공연이나 음반에서 나와야겠지만 지금 정도 수준만 유지해도 평균치 값은 받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jyp는 다들 좋게 보고요. 그런데 주가는 너무 빠졌고 그런 낙폭으로 밸류를 보면 되게 업사이드가 많이 남아 있는데 한편으로 보면 조금 새로운 그룹들이 좀 빨리빨리 나오거나 자리를 좀 못 잡는다. 이런 소위 이제 좀 미안한 말이지만 이런 그룹들이 여기는 좀 야티스트들이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스트레이키즈 잘하고 있죠. 그런데 트와이스나 잇지 니쥬 약간 좀 올드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새로운 그룹들이. 그런데 비춰도 이제 시작됐고 아까 라우드 이런 쪽도 그래서 좀 이게 하이브 같은 경우는 워낙 멀티네이블이어서 그냥 팍팍 나오잖아요. 그쪽이 그렇죠. sm두구를 따라가려고 하는 건데 jyp는 그런 게 조금 약하지 않은가라는 지적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관련돼서는 저는 이제 그 엔믹스나 니쥬나 지금 잇지가 국내 활동보다는 해외활동 포지션이 더 커서 상대적으로 국내에 알려진 인지도가 하이브 그룹이나 sm그룹보다는 좀 낮은 측면이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 지난번에 한투 운영에선가 이제 그 엔터주 사사에 집중하는 그 etf도 하나 만들었어요. 네. 네. 그런데 장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뭐 많이 안 담았겠지만 그렇죠. 네. 네. 그런 수요도 기대를 할 수가 있고 jyp는 사실 msc에서 탈락해버리면서 또 변동. 그 부분도 패시브 수급에 좀 영향이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지훈 대표의 엔터주 사랑은 jyp한테. 네. 저는 뭐 여전히. 아까 뭐 그룹은 여자아이들 좋아한다며. 네. 큐브의 아이들이 좋은데요. 네. 탑픽은 jyp야. 탑픽은 여전히 jyp가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큐브는 jyp보다 더 쏠리면서 아이들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80% 이상이 되기 때문에 큐브도 지금 신규 아이돌 프로젝트를 발굴 중인 걸로 아는데 아직 뭐 이렇다 할 측면이 없는 것 같고 밸류에이션도 jyp가 사실 비싸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sm하고 하이브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 수준으로 지금 싸졌고요. 뭐 yg는 뭐 워낙 그 사실 지금 소위 말하는 베이비몬스터에 대한 기대감이 과닥에 불려졌는데 실제 나온 수치 보면 그걸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고. 네. 불핑도 뭐 사실은 개별활동하고 있죠. 개별활동에 대한 거는 다 각자. 그러니까요. 그 회사가 다 따로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압도적으로 jyp가 가장 매력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의 이야기 김지훈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약소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약소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오늘은 어디로 가지? 오늘은 누구에게 가지? 오라는 곳도 갈 곳도 없는 고민. 인포벨 보험사업단이 해결해드립니다. 지인 영업, 연구 영업, 개척 영업, NO! 상담약소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상담약소 홈쇼핑 DB로 당당하게 활동할 설계사 및 관리자를 모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